왔네 그 다음에 조맹선씨인가요? 조맹선 가수님? 네 준비해주세요 앞에 나와서 애매한이죠? 네 안녕하세요 경희선 대가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는 고난금이 세워있다 구리마다 사연이 남긴다 춘자국에 당해왔 되돌아 내가 잊어버렸던 주인공이 하루 뿐이나 시금 많고만 시원한 어둠이 궤도다 부지런히 무신 후에다 내 청취와 아마도 스님의 수신이 오르라 이제 우리의 청취와 고기를 지켜라 이 청취와 아마도 스님의 수신이 오르라 이 청취와 아마도 스님의 수신이 오르라 나라라라라 지지 기고나 눈이 빙다라 구비마다 찬당기 맘만 보고 달려만 뒤돌아보면 내 날이 온갖으로 지키면 되겠냐 사고픈 일까지 공간고 내 날이 온갖으로 지키면 시원한 내 날이 온갖으로 지키면 내 날이 온갖으로 지키면 하루 뿐이라 지금만 그만 세워라 내 날이 온갖으로 지키면 내 날이 온갖으로 지키면 내 척척 아가씨가 세워라 세워라 내 날이 온갖으로 지키면 저희는 내 날이 온갖으로 지키면 이태성이 아니고요 이성배 다음은 우동범 가수 gua 님 이제 2부 시작하겠습니다 우동범 가수 님 회사 여러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한 번씩 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거동적 하시길 바랍니다 수고한 사랑을 주게 어디까지 당신을 만나네 울고 웃으며 지난 세월을 생각할 눈물이 납니다 우리가 함께한 소중한 기억 그의 행복 바꿀 수는 없어요 남은 세상 우리의 사랑도 없으나 이 세상을 다는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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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와 지난 세월을 생각하는 눈물이 불안하오는 소중한 기억 그 무엇도 바꿀 수는 없어요 남은 세월 우리 있어도 사사삭합시다 이 세상은 나는 깨닫을까 하니 우리가 함께한 소중한 기억 그 무엇도 바꿀 수는 없어요 남은 세월 우리 있어도 사사삭합시다 이 세상은 나는 깨닫을까 하니 고맙습니다 자 이곳에서 일부 고래장을 열심히 했습니다 한국 다이어 방송 최고의 한국 다이어 방송 한국 다이어 방송 한국 다이어 방송 한국 다이어 방송 한국 다이어 방송